오늘은 여러분께 노산이라는 과학적 근거에 대해 발작하는 여성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자는 디그치읽고 35부터 노산인데 왜 기분 나빠하냐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제목의 글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고 화가 나실 여성들이 계시겠지만 글의 내용까지 잘 봐보세요. 35부터 갱노산이 맞고 DNA에 기록된 생물학적 사실일 뿐인데 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무는 거냐. 남자는 35지나도 생식에 문제없고 아기의 기형 이슈와 무관한 게 의학적 사실이자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임. 다만 정자활동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인정하는데 왜 여성들은 과학을 부인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아주아주 공격적인 이 글을 보시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이 팩트만 가득한 내용을 여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조소기업 격리를 하고 있는 우리 세 회사 여성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지 과학적 근거로 위키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남성들은 논문을 근거로 1200만 건의 출생기록을 통해 아버지 나이 증가는 다운중후군이나 기타염색체 장애에 대한 위험증가와 관련이 없으며 유일하게 다운중후군 증가는 어머니 나이가 증가할 경우에만 나타남 이라는 팩트를 화가 잔뜩 난 여성들의 명치에 팩트를 쑤시게 됩니다. 실제로 한평생을 산부인과에서 근무하신 의사들도 한 목소리로 만 서른다섯 살을 기점으로 해서 난소기능이 훅 떨어진다. 난소기능이 떨어지면 임신능력도 떨어진다. 방법이 없다 이건 여혐이 아니라 의학적인 자료이고 통계일 뿐이다. 아무리 여성들이 노산은 존재하지 않다 해도 과학과 기싸움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의사께서 대놓고 여성들의 기형적인 노산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죠. 우리 여성들은 과학과 기싸움을 하면서 여성의 노산에 대해 쉴드를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고 싶고 아기를 낳고 싶은 여자들은 또 노산에 대해 걱정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결혼주의자인데 서른 네 살에 헤어져서 슬프다라는 이 여성시대하는 fm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빨리 가질 생각이었는데 서른 네 살까지 결혼을 못했으며 누굴 만나더라도 최소 서른다섯 여섯에 결혼할 건데 그때 애 낳으면 노산이라 걱정이 크다고 말하는 중이죠. 어라 이상하게도 여성들은 노산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거품을 무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 노산 나이에 가까운 결혼하고 싶은 와인녀는 노산을 걱정하는 게 보이죠. 참고로 수많은 fm리스트 와인녀들은 이 상황에 공감하고 막막해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남성들 98%는 연아녀를 좋아한다고 속상해하고 있죠. 재밌는 건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애 낳을 생각도 없는 여성들이나 노산노산 거리면서 노산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하지. 서른여섯 살인데 한 방에 임신하고 싶다 노산이라 맘이 쪼들려. 라는 식으로 실제로 임신을 계획 중인 와인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고민하는 게 바로 노산이라는 사실. 여성시대에서는 여자들에게 노산나이팅 하지 말라고 제발 여자 나이 후려치지 말라고 애원 중인 코미디 같은 상황. 자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어째서 결혼하지도 않을 거고 낳을 생각도 없는데 노산을 발광하는지 그 심리를 보여드리죠. 비혼주의에 애 낳을 생각도 없는데 노산 기준 나이 보고 싱숭생숭하다. 남자는 기준 없는데 여자는 노산 기준 있는 게 짜증나. 나 이제 기영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구나 싶어서 화가 나네. 라는 식으로 그녀들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노산 기준이 없는데 여자만 있는 게 화나서 과학과 기싸움 중이라고요. 그녀들이 아무리 과학과 기싸움을 오지게 해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실제 노산에 가까운 와인녀들은 하나같이 노산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는 게 팩트니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은희가 난자를 냉동한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원한다면 젊은 여성과 결혼하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냉동 난자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크리스마스 케이크로는 진리다.